네, 점유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 페이지 239페이지 네, 밑에 보시면 본권이란 단어 있을 겁니다. 점유할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아까 미등기 매수인 기억하세요. 본권 대표, 수혜권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 있습니다. 자, 본권을 갖다가 점유할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도둑, 훔친 도둑은 점유할 권리, 본권은 없으나 점유권은 있습니다. 도둑맞은 피해자는 점유할 권리,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이 없겠죠. 그래서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유무 관계없이 현재 점유하고 있음은 있고 없음은 없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점유의 관념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기본 개념을 잡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탱이라는 것이 있어요. 점유의 모습, 점유의 모습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추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추정이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하고 회복자 관계 점유자하고 회복자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아마 여기가 되겠죠. 점유자, 회복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점유권 기초라는 물건적 청구권 점유권 기초라는 뭐다? 물건적 청구권 204조하고 205조, 206조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순서에 따라서 점유의 관념하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점유의 예외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40페이지 보시면 192조가 있어요. 자, 192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상 뭐하고 있으면 지배와 점유권이 운명같이 하죠? 있음은 있고 없음은 없는 거예요. 그게 몇 조? 192조. 당연한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점유에 관념하는 예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넘기셔가지고 이제 242페이지에 가시면 점유보조자가 있어요. 무슨 자요? 자, 그러면 글자를 보세요. 점유보조자라는 것은 아, 그러면 위에 누구를 점유자를 보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조자는 현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도 보조자는 굳이 점유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점유자를 위해서 자아력 구제권 행사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점유라는 말 나와요. 무슨 점유요? 그러면 이거 간접점유라는 것은 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겠구나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따라서 간접점유는 점유가 있으니까 간접점유는 당연히 무슨 권이 있을 것이다. 점유권이 있겠죠. 반대로 적어봅시다. 무슨 점유가 있고요. 직접점유가 있고 무슨 점유가 있으면 그러면 간접점유는 점유라는 말이 있는 거니까 이건 보조자니까 점유권이 없겠지만 간접점유도 당연히 무슨 권이 있겠구나. 점유권이 있겠죠. 그런데 자력구제는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 점유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피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있어요. 상속인은 자동, DNA 같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상속인 점유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별 문제가 아니고 이 두 가지 점유 무슨 자하고 보조자하고 여기 무슨 점유 간접점유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자하고 간접점유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다른 주문하고 연관돼서 특히 아까 여러분들 제가 213조 했었죠. 213조에서 소유자가 누구한테 점유한 자한테 물론 이 사람은 뭐 할 권리가 없어야 돼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한 자한테 공격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이 점유한 자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무슨 점유자가 필요 없고 과거 필요 없다고 그랬죠. 현재 점유자한테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랬죠. 현재 점유자 속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될 수 있어요. 무슨 점유요?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점유 보조자는 여기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점유 무슨 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243페이지 맨 꼭대기 위에 니은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을 기출하는 점유 보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니은 점유 보조자는 소임을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은 인정한다는 거 됐죠. 그 다음 이제 간접점유자 나오죠. 간접점유자 자 간접점유는 계약관계를 통해서 점유시켰다가 반환받는 것을 우리가 간접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점유자는 점유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 넘기시면 효과만 보면 되겠습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권 있다. 그럼 무슨 구제권 자력구제권 없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간접점유자도 소임을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 우측에 점유권은 상속인한테 뭐가 된다 이전합니다.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똑같아요.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자동 이전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상속인 자동 이전합니다. 자동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197조 있죠. 246페이지에 점유의 태양 이 점유의 태양은 점유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점유자는 거기 추정된다고 그랬어요. 점유자 현재 점유자는 거기 평원 소유사 있죠. 소유사가 추정되고 평원도 추정되고 공연도 추정되고 선의도 추정된다고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딱 하나 거기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무과실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유자 다른 건 다 추정되는데 뭐는 이거는 다 추정이 돼요. 이건 추정이 되는데 추정된다. 그런데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자 연습합시다. 추정되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보호막 쳐놓고 누가 입증 문박 그때 한편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한다고 그랬죠. 그럼 기억하는 방법은 점유의 추정에서 다른 건 다 추정되는데 딱 하나 뭐가 안 된다. 무과실이 추정 안 된다. 이거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 가지고 소유의사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6페이지에는 이걸 자주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사가 있으면 소유의사 소유의사 소유의사가 있는 점이냐 반대말은 소유의사가 없는 점인가 따집니다. 그죠. 따져서 소유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소유의사가 없으면 타조점유 이렇게 명칭을 또 달리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왜 자꾸 따지냐면요. 밑에 보시면 거기 구별실익이 있을 거예요. 특히 취득시효 무슨 시효예요. 그래서 자주점유가 되면 자주가 있고 타주가 있으면요. 자주는 취득시효의 가능성이 있어요. 취득시효 가능하지만 무슨 점유는 타주면 취득시효 할 수가 불가 따지는 거예요. 자주와 타주 소유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취득시효도 구별실익이 되고요. 무지물 선점도 소유사가 들어가고요. 또 점유자 회복자 책임에 대한 책임에서 자주 타주 구별실익이 있습니다. 자 판단 기준은 내심의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결정하죠. 즉 주관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뭐라 한다? 객관적. 또 소유사 의문은 점유 개시당시를 기준합니다. 자 247페이지 8례 들어가 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차고로 인접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토지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한 경우 그 점유는 무슨 점유이다? 자주 점유이죠? 그럼 옆에다 써보세요. 자주 점유이다. 옆에다 쓰세요. 뭐라고 쓴다? 이거 취득시효 가능하다. 자주 점유 일때는 소유사가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그러나 밑에 중요표시 있죠.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산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한 점유는 무슨 점유? 그러면 타주 점유일 때는 쓰세요. 뭐가 안된다. 취득 시효가 불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너무 차이가 나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타주 점유 취급한다는 얘기죠. 밑으로 쭉 내려오고 타주 점유로 인정한 경우 있죠. 4번 체킹하세요. 맨 밑에 4번 명의 신탁에 있어서 소유자로 등기된 수탁자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이다. 타주 일때는 뭐가 안될까? 취득시효 가능성이 너무 안된다는 얘기죠. 수탁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신탁자 반대 아니 수탁자 신탁자 겠죠. 그죠? 갑이 명의 신탁자가 되고 이름 빌려준 사람이 무슨 자? 수탁자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미안하지만 명의 신탁 또 뭐고요? 무효 또 이 물건 변동도 뭐다? 무효 에요. 물건 변동도 뭐라고요? 무효 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 에요? 신탁 자가 소유자가 되고요. 미안하지만 수탁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아닌 무슨 자가 수탁자가 보세요. 20년을 뭐 했어도 점유 했어도 그죠? 자 무슨 시효가 안될까? 점유 취득 시효 할 수도 없고요. 또 등기 몇 년 있어서 10년 또 점유를 몇 년 했어도 10년 했다 하더라도 등기 취득 시효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만 등기 는 이한테 넘겼는데 혹시 갑이 몇 년을 점유했으면 20년 점유했으면 이 사람은 내 취득 시효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시효요? 가능한 거예요. 누가 신탁자 명의신탁 서류가 만약에 없다면 20년 점유가지고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 안되고 다 안됩니다. 또 갑은 등기는 안되있죠? 등기 안됐으니까 갑은 무슨 시효는 안되는 거예요? 등기 취득 시효는 안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탁자는 점유는 되있다면 취득 시효는 가능하지만 등기는 안되기 때문에 등기 수소는 안됩니다. 수탁자는 아무것도 안되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조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 다섯 번째 타인 토요자 묘를 설치 또는 소유자 토요자면 무슨 점유다? 타조 점유 자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만약에 시효 취득 하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상권 유사 물권 취득 이기 때문에 타조점위라고 하는 거예요. 4번하고 5번은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에 넘기셨고요. 자 자주점유의 추정 있을 때 니은 입증 책임이 나오네요. 무슨 책임? 방금 전에 자주점유는 추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밖의 있는 그대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위를 입증할 책임이 없죠? 따라서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을 말껏 입증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5번의 기억 정도는 체킹하세요. 특징 무단 점유라는 말로 할 거예요. 무슨 점유요? 무단 점유가 밝혀지면 타 주 점유가 됩니다. 자주점유 추정에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취득 시호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5번은 기억 정도 기억하세요. 자 24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가세요. 3번에 3번 네 무가 실은 뭐 되지 않는다. 그죠? 그 뭐 있으면 다른 건 다 뭐가 되는데 추정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꿔요. 소유사를 여기다 자주점유로 바꿔요. 무슨 점유요? 그래서 평공자 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다? 평공자 선까지는 뭐가 되지만 추정되지만 무가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점유의 태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53페이지가 써서 199조 점유의 승계란 말로 나옵니다. 뭐 나온다? 점유의 승계는 점유 더하기를 얘기합니다. 점유보다 더하기 그래서 점유 더하기는 거기 1번에 니은 체킹하세요.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 점유가 타주점위를 하더라도 점유자 승계이니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재 점유자는 무슨 점유? 자주 점유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자 이건 점유 더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점유 보다 더하기 어디 할까요? 다시 봅시다. 자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의리 혹시 악의로 만약에 10년을 점유했고 병의 선의로 만약에 8년을 점유했고 정의 또 선의로 해서 몇 년 점유했다. 7년 점유했을 때 현재까지 현재까지 주장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방법 첫 번째 자기 것만 주장하면 돼. 뭐다? 이거 몇 년? 그럼 선이 몇 년? 7년 이거까지 주장하고 싶으면 선이 15년이죠? 그죠? 그러면 저기 아까 주장하고 싶으면 25년이죠? 근데 이때는 악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악이 25년 그죠? 맞나요? 자 이때는 뭐고 선이 15년 이쪽은 선이 7년 즉 점유 더하기 인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앞사람만 점유주장할 수도 있고 그 앞에 다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 하자가 있으면 하자도 뭐한다? 그대로 뭐한다? 승계한다. 점유의 뭐다? 승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점유 승계 있고 그 다음에 점유 승계 옆에다가 등기 승계도 한번 적어주세요. 무슨 계예요? 253페이지 점유 승계 옆에다가 등기 승계도 적어주세요. 자 점유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고 등기 더하기도 있어요. 네 점유 승계는 조문에 있어요. 조문의 199조에서 인정하고 등기 더하기는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세요? 점유 더하기도 있고 등기 더하기도 있다. 등기 더하기는 판례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5페이지 가면 점유권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점유권 효력에 점유의 태양추정학과 평공자 선까지 추정된다고 그랬습니다. 뭐는 추정이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256페이지에 200조 체킹하세요. 권리의 적법 추정 자 공시 방법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공시가 뭐죠? 부동산은 공시가 등기죠? 네? 동산은 공시가 뭐죠? 점유죠? 그죠? 그럼 부동산은 등기에 등기에 있는 사람이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동산은 점유에 뭐가 있다? 추정력 있다?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할 게 뭐냐면 부동산은 네? 부동산은 공시가 뭐가 아니고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부동산은 점유에 추정력 있다 그러면 틀자. 네? 등기 추정력 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소유자가 누구냐고 묶어들라. 자 보세요. 아파트 보세요. 현재 살고 있는 잠유자는 자 갑이고 등기에 있는 자는 을이에요. 누가 소유자예요? 이 사람 아니고 등기자죠. 그래서 여기 200주에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물 있죠. 자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럼 점유물 위에다가 부동산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럼 앞에 점유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점유물 있죠. 네. 그러면 부동산 써봤어요? 그럼 부동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추한다면 그 말은 틀리겠죠. 네. 점유물이 모일 때 맞는 거예요. 동산이 있다면 따라서 200주에 있는 그 점유물은 부동산이 아니고 뭐다? 동산 연습합시다. 부동산은 공시가 뭐죠? 한 번 안 돼. 다 해봐. 점유가 아니고 등기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 있다. 이 말을 쓰면 안 되고 등기 추정력 있다는 말을 쓴다. 그렇게 연습해서 내게 돼요. 부동산 공시는 뭐가 아니고 뭐다?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부동산은 점유자가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하면 안 되고 등기 배에 있는 사람이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산은 공시가 등기가 아니고 모이니까 점유니까 동산은 점유에 추정해 있다는 말씀은 되는 거죠. 특히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점유에 추정해 있다는 말씀은 안 되고 등기에 추정해 있다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 다음 두 번째 동산은 공시가 등기가 아니고 점유니까 등기 추정해 있다는 말을 쓸 이유가 없죠. 오직 어디 점유 추정력 있다. 그래서 추정의 요건에 기억 체킹하면 됩니다. 동산일 것 200조는 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고 어디 적용한다? 동산에만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기억해 내시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는 258페이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